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지금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쉬워요. 한 번씩 한 곡을 한다는 게 아마 많이 준비해서 올라오시는데 그러나 정말로 힘있는 찬양으로 우리 랩런트들 찬양 드렸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또 격려의 박수를 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 어떤 교사를 만났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사들 통해서 올바른 은약이 이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세운 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21절, 31절 한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절 말씀을 우리 모두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참교회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로 여러분 정말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오늘 우리 저녁에 찬양할 때의 첫 곡으로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아마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오늘이 그게 응답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보여져야 우리 자신들이 그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실 이렇게 이런저런 많은 전화들이 저게 빗발치듯 오기 때문에 전화 소리나면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무험부로 해놓고 일부러 전화 오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피하고 왜냐하면 이런저런 너무나 많은 말들을 듣게 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시간들이 없어지는 것을 기닫게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전부 다 내가 가진 것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제 자신도 누구나 많은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보다도 오히려 불쌍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자리 잡혀지는 것을 봐요. 아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아예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인들도 전화 주시는데 사실 무험 상태로 놓고 거의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렇다 했어도 목사님들 전화 오고 하는데도 사실 더 이상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싫어가지고 진짜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인데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도 모르게 이런 저런 말들 나누다 보면은 제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믿음의 고백보다도 오히려 저도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불실한 고백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전화를 무험으로 해놓고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들 중요한 문제일수록 이 부분들 가지고 결정하면 안 되죠.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감정들 감정은 다 다른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감정들을 가지고 결정한다면은 그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떠면 끌어오는 분노와 어떤 정의감들 필요합니다. 어떤 분노와 정의감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들을 놓고 또 선택한다 판단한다 이것 또한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 또한 어떠면 우리가 그렇게 30년 40년 세계보고만 은양을 붙잡고 하나 되어서 달려왔는데 나름대로 어떤 저버린 기대감 여기에 대한 실망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대가 저버렸다고 해가지고 실망하는 낙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놓고 결정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도저히 막막해 보이는 나의 시선 진짜 나의 시선조차도 막막해 보일 수가 있어 이런 부분들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면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과 이거는 본성들이죠. 우리 갖고 있는 본성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면은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안겨주게 되고 결국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상처를 딱 가지고 있다면은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말들 하다 보면 그게 상처로 전달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실력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더 다른 영증 문제들이 또 다른 그 배후의 영증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본성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성교를 가지고 인도 받아왔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빨리 본질로 돌아가가지고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양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아마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복잡하고 또 답답한 마음들 없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본성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본질로 그래서 은양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라는 것 왜냐 이것 가지고는 2, 3, 7, 1, 5천 종종 못 살리니까 지금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2, 3, 7, 1, 5천 종종 못 살리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드러내셔서 준비하신다라는 새롭게 시작토록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발전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회의 교회들마다 결국은 타락으로 발전과 더불어 그 내면에는 엄청난 타락들이 왔어요. 그거는 교회사 속에 늘 항상 있어 왔던 일이에요. 교회에 성장할 때마다 그 배경에는 성장했는데 잘 되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잘 되나가고 잘 돼 뭔가 변하니까 오히려 그 찾아온 것이 뭐냐 교회 내부 안에 엄청난 타락이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사를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빨리 우리가 뭐를 깨달이냐면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 왔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 왔잖아요. 진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문제 앞에서 신앙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불신앙의 포롬들 본성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들 앞에 문제를 가지고 신앙에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후대들에게 결단으로 딱 정리되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이 어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가 그걸 후대들이 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백번 천번 이야기해도 정말 문제당할 때 우리 부모님이 늘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하는데 문제당하니까 하나님의 주권 없더라. 그걸 삶 교육으로 아이들이 본다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가정에서 다른 이야기보다도 신앙 고백하세요. 신앙 고백.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그 신앙 고백을 믿음의 결단으로 딱 잡고 그게 유산으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시간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빨리 돌아가느냐 본질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협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면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 2, 3, 7일 나라 살려야 되니까 오청종을 위해서 살려야 되니까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열심히 신앙상을 해서 우리 개개인들이 평안을 누리고 우리 이웃에게 편함을 전달하고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고 좋습니다. 그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교회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마다 그 교회에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교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오직 보금 오직 전도 오직 성교를 위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그나 저나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2, 3, 7 날 오청정정을 향하고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이것까지는 2, 3, 7 날 못 살리잖아요. 지금 드러난 문제들 보세요. 이것까지는 안 되잖아요.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덜 추워 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덜 추워 내신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신앙 고백위에 힘을 주시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 자녀들이 듣는다는 사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보금으로 돌아가서 진짜 것을 해야 합니다. 보금운동 전도운동에 지금까지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면서 진짜 것을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중요한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하나교의 모든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어요. 믿음의 결단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교육자분들도 아침에 우리 기도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각 우리 저녁 시간에 보면 우리 하나월에 오셔서 정말 마음 담고 이런 부분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내일 우리 대구 노예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실은 여러분 정말로 대구 노예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작지만은 또 주의종들이 교회적인 배경들이 잘 안되니까 생활도 잘 안되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현장에서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의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아니라 대구 노예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정말로 여러분 대구 노예 안에도 한 90%가 미자립으로서 거의 목사님들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현장 놓치지 않고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운동을 인도받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 되어서 지금 복음운동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대구에서도 이제 노예 중심으로 해서 내일 미스바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스바 기도회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되기 때문에 미스바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로서 인도를 받아주시고 아마 노예 주관으로 해서 전체 기도회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대구 지역을 향한 중요한 계획들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오늘 정말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기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2, 3, 7나라 5층 종족을 가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신 것이라는 거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안 해도 되면 그냥 가도 돼요. 반대로 2, 3, 7나라 살려야 되니까 후대들 여기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드러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줬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지금 어떠면 교회가 완전히 힘을 잃고 있고 완전히 지금 교회가 세상 속에서도 짓밟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참된 교회 모습이 한 줄에 나오는데 먼저 여러분 아실 것은 마태원 16장 18절에 보면 주는 거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니가 복이 또다 말씀하시면서 이 반수기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반드시 말씀합니다. 교회에 주신 축복이죠.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어요.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크게 두 가지를 요약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크게 두 가지를 정리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구원이죠. 구원이란 뭡니까 재앙 속에서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지옥 배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요한봉 19장 30절에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재앙도 지옥 배경도 사단의 운명도 다 끝냈다는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끝내놓고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 얻어야 될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 얻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축복된 어디에 맡기셨느냐 교회에 맡기셨어 교회에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현장에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밖으로 작정된 자들을 불러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를 너무 강조했어도 안 돼요. 천주교통 경우에는 성경 위에 교회가 있죠.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본의 우찌메라간조라고 있어요. 우찌메라간조 그런 사람들은 무교회주의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가 무너지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모든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동성애 명상 종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지배하니까 보금이 당연히 약화되고 무너지니까 나오는 것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들이 모든 삶을 지배하는데 그래서 요즘 여러분 차벌검지법 동성애 지금 이수 아닙니까? 사실은 전세계 이수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차벌검지법이 통과된 나라들마다 완전히 기독교는 이제는 멀어져 버렸고요. 사실은 엄청난 재앙의 역사들이 다 공사실을 보게 그래서 우리가 굳이 왜 이렇게 차벌검지법을 막지 않느냐 지금 대세예요. 사실은 대세입니다. 동성애 대세입니다. 왜냐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가 삶의 방식으로 딱 돼 있으니까 그리고 종교로 빠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그래서 게시록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주의 별을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교회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주님께서 지금 또 보좌에서 주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그 오른손에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처음 처음 교회의 탄생이 어디있냐 마가다락방입니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임이라므로 말이냐마 마가다락방의 처음 교회의 탄생이 일어났는데 성교에 보면은 자 4등전 1장 부터 7장까지 초대교회 부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초대교회 환란과 핍박과 의림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금이 유대인들이 가면 있던 보금이 이때부터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향했어요 특별히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죠 처음 이방인에게 보금이 증거되어지는 기중한 그리고 10장에 보면 고네르를 만나서 고네르를 만나서 보금 증가하게 되고 핍박을 통해서 얼음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만에 갇혀있던 이 보금이 어디로 이방인으로 그리고 여러분 자단을 쓰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아예 이방인의 사도로 누구를 불렀습니까 예? 이방인의 사도로 핍박자였던 사울을 꺾어서 이방인으로 사도로 세워가지고 본격적인 세계보금을 위해서 나가게 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중요한 것은 이 보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결국은 아무리 무슨 일이란다 할지라도 사도행 1장 8절 이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거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요 그 언약은 뭐냐 예로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세계보금은 언약이죠 이 언약 속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언약 속에 여러분 산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계보금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주시게 돼 그냥 우리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배려하고 이웃 간의 사랑을 나누고 좋습니다 그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달합방 팀사형 미션 전문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달합방의 지교에 이 축복된 전략들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은혜 받고 평안 누리고 배려하고 잘 살고 도와주고 그런데 무슨 달합방이 필요하고 무슨 팀사형이 필요하고 무슨 미션이 필요하고 무슨 지교에 필요합니까 예로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달합방이 필요한 것이고 미션이 필요한 것이고 지교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사정 1장 8절이 이 연약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연약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지금 또 사정 1장 8절은 그대로 성지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역사를 위해서 달려왔고 교회사가 앞으로도 사실은 이 역사를 위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건넝 받는데 예로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간다라는 것 마태우미 24장 14절에 이 천국 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보금의 역사들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여기에 시간표가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여기 있어야죠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 있어야 되고 우리 랩런터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세계보금화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딱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행국 9장 31절에 교회에 참된 모습을 한 절에 딱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나와요 먼저 첫 번째 보면 보금의 확장 구장과 함께 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오늘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교회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기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보금의 확장이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그리하여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앞에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어떤 일이 있었냐 고난과 어려움과 한란들이라는 것 고난과 한란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그리하여 이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로 이야기했어요 고난과 한란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흩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한란과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때에 교회는 뭐냐 순수해져요 순수해져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교회를 순수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이 뭐냐 환란을 통해서 얼음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중국 지하교회들 앞으로 엄청나게 일어나게 돼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 다 추방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하교회는 엄청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 북한에서 한국 교회를 걱정해요 너무 타락했다고 왜 그렇습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편안 가운데 신앙생활하니까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요 초대교회 사실 핍박과 얼음이 슬슬 그들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금이 확장되어지면서 실제로 뭐냐 진짜 오직 보금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중세시대에 교회 갈 이유가 없으니까 교회사 속에 최고의 암흑기가 천년인데 언제냐 중세시대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국교로 선언하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게 된 이미 우리가 말 들었잖아요 그리고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국교로 선언되니까 그때부터 중세교회는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핍박이 있다 얼음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꼭 방법이냐 그렇지 않지만은 순수하게 만드는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한편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사실 그렇다면 고난과 활란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응답입니다 기독교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순수하게 만드는 그리고 반드시 고난과 활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 성교의 문들을 여시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모든 생의 막힘이 전환쯤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에게서 모든 걸음 속에 막힌 것들이 전환쯤이 되었는데 어떤 전환입니까 전도 성교를 위한 전환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환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로 마게도니아로 향하고 있고 그 복음의 역사 어디로요? 유럽으로 가는 이 복음의 깃발이 유럽으로 가게 되는 엄청난 문들을 여셨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은 고난과 핍박 그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성교에 방향 맞추도록 하면서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환점으로 만드셔서 축복하신다라는 사실 특별히 이번 중요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 교회도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전환점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250년 동안에 로마가 힘을 가지고 핍박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배경도 그 힘없는 초대교회가 오히려 로마가 초대교회 앞에 무릎 꿇게 되었어요 고난과 핍박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음가님 그리스의 생명가님자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250년은 그렇게 핍박하는데 당장 기독교가 멸살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결국은 250년 만에 우리의 후대들이 사실 순교로 돌아가는 사람은 몰랐겠죠 믿음을 고백하고 죽었는데 그 고백이 후대들을 결단하게 되고 세우게 되고 나중에 후대들이 로마를 살리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올 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가님 소수를 통해서 250년 만에 초대교회가 결국 로마가 초대교회 안에 물을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지금 여러분 잡은 복음의 역사가 아무 힘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고 결국은 세상이 교회 앞에 복음 앞에 물을 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기 말림을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 2장 1절의 47절인데 먼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누구나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이러구나 사람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어지죠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실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속에서 결국 전대문들이 열려지고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해서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의 교회가 어려움과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자국으로 알면 아마 사등인 2장에 나왔던 마가다라빵의 교회 이 교회의 응답이 우리 하나의 교회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의하며 주군합니다 누구나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아 하나님이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은혜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역사 속에 눈물도 나오고요 한 번은 일부 찬양대 찬양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찬양 속에서 은혜를 가대해지니까 진짜 눈물이 막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냥 같이 찬양하는데 그 찬양 안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려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 하시는 역사가 안 되면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인본주의 들어오면 결국은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들이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실제로 현장에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현장에 변화되어지는 이 사실을 봐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의 사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을 해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의 본질은 뭐냐 평안함입니다 누구나 하나교회 딱 들어왔다 예배세에 딱 들어왔다 여러분 뭔가 모르는 평안함이 그게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 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뭔가 예배세에 앉았는데 뭔가 모르는 평안함이 마음에 넘쳐나고 마음과 생각에 평안함이 넘쳐나고 그게 교회 되어지죠 교회 와서 눈치 보고 교회 와서 그렇게 뭔가 분위기 보고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어느 누구나 왔든지 간에 교회 딱 앉았다 마음의 평안함으로 정말로 생각만 하면 예배를 기다리고 생각만 하면 눈물을 나고 기대가 되어지고 그게 교회죠 사실은 그런 평안함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로 말리면 아마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계에 보면 요하모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누가요? 그리두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했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했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뭔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함이 이런 마음과 생각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여러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과 판단 또 결국 염려, 걱정, 근심으로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했어 요하모음 20장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첫 번째 말씀은 뭐냐 문을 그릇 담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들이 이제까지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어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울 수밖에요 그렇게 핍박받는 제자들이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려울 수밖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현장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어 이 평안함이 주와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사도바울 옥중서신이라죠 어떠면 사도바울이 편지 중에 늘 항상 기뻐하고 기뻐한다 감사한다 바울이 평안할 때 한 이야기 아니에요 가장 어렴당할 때 바울은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빌리뽀 사장 사절에 보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리뽀 교행을 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했어요 도대체 말이 될 일입니까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리뽀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도의 비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큰 힘 평안함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어떤 환경도 사실은 바울을 두렵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가정 속에서도 바울이 얼마나 평안했으면 풍랑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배 밑바닥에 가서 자고 있었겠습니까 그 평안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이 평안함이 믿는 자에게 여러분 딴 사람의 주어진 거에요 하나님의 자유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이 평안함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습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반모습에 유배되어 갔는데 거기서 게시록을 봤는데 게시록에 엄청난 미래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환상들을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엄청난 환상 하나님의 계획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반모습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그 힘 속에서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 우리에게서 최고의 힘과 능력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긴급한 것은 뭐냐 평안함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평안함이 없어요 돈 가졌다고 평안합니까 많이 배웠다고 평안해요 육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이 평안함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걸 사로잡는 그런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요한 514장 1절 3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어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했어 그러면 본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14절 16절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안에 너희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했어 26절 27절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실 때 우리에게 주님이 말한 것들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거 그리고 평안함이 세상을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것 다 읽지만은 진짜 성도들에게 뭐가 없느냐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참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시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있어 가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평안하여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금 하나교회가 완전 보금의 사람들로 보금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거는 뭔가 다르다 그 평안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뭔가 다르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누가 교회에 들어오든 간에 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고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너무나 찌들고 힘든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쫓기고 다니는 세상 속에서 정말 교회에 와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 힘을 얻어가지고 또 현장에 나가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증인들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목표와 특징이 나오죠 오늘 31절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주를 경영한 것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의 목표와 특징은 뭐냐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세계보금화입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세계보금화입니다 평안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게 될 때 수가 더 많아지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정말로 한 목표를 향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나갈 때 수가 더 많아지는 사도행전적인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한 번 보세요 사도행 2장 47절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장 47절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뭐하게?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오늘 본문의 9장 31절에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 다음에 12장 24절에 12장 24절에 헤돌 왕의 충이 먹어 죽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 아니라 16장 5절에 사도행 16장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 아니라 19장 20절에 사도행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의 말씀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해드리나 마지막 28장 31절 31절에 30절 31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아무도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일어난 일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정말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복음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불가능한 현장에 불가능한 환경처럼 보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걸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워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겠어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워리니 주님을 이길 자 누굽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 누굽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워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10편 122편 6절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10편 122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로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로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 했어요 예로살렘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로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형통함으로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은약 붙잡고 나간다면 불가능 속에서도 부엉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없다면 여러분 축복받을 수 있겠죠 성공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승리하기를 저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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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